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의 도움에 대한 간청 2. 중국의 더러운 음모가 파산하다 3. 전략폭탄이 발사되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3. 삼성이 드디어 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기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삼성의 강력한 미국 시장 진출로 미국 경제와 일상생활은 이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삼성은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 TV 및 스마트 가전 등의 혁신적인 제품들을 미국에서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기술 혁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근본적인 부분이 되어 업무, 엔터테인먼트, 교육, 의사소통 및 온라인 쇼핑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다양한 편의와 즐거움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삼성은 기술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에게 수천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전자 및 통신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으로 많은 투자자와 기술 인재들을 유치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치며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고 있었던 바이든에 시원한 복수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바이든이 삼성과 한국의 무릎을 꿇으며 한국을 달래기 위해 파격적인 특별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삼성의 답변이 더 놀라웠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파격 제안을 받아들일 줄 알았던 삼성이 충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바이든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삼성이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길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안절부절해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삼성전자가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분기 삼성전자가 발표한 영업이익은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95.75% 감소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미국발 금융위기였던 2009년 1분기 이래 14년 만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IT 수요 부진이 지속돼 부품 부문 위주로 실적이 악화하며 전사 실적이 전 분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메모리는 매크로 상황과 고객 구매 심리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 고객사의 재무 건전화 목적 재고 조정이 지속되면서 실적이 큰 폭 감소했다고 전하면서 공급성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며 치킨게임을 벌여온 삼성전자 하지만 삼성전자의 180도 바뀐 이번 발표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무려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금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알려졌던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에서 20조 원을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마저도 돈이 부족한 상황인 셈인데 삼성전자는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20조 원을 단기 차입하기로 했다고 장마감 후 공시했습니다. 차입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25년 8월 16일까지로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즉 삼성이 해마다 이자로만 9200억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도 이번에 무려 20조 원을 빌린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추후에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하는 대신 한국에 초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지금까지 삼성이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미국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이번 삼성의 충격적인 발표에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1, 2, 3월 3개월 만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이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인상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구축 비용이 약 10조 원 이상 늘어나 사실상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보조금보다 비용이 더 많아졌습니다. 놀이터통신은 15일 연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비용이 당초 계획했던 170억 달러 금액보다 80억 달러 약 10조 5천억 원가 증가한 250억 달러 32조 8천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놀이터통신은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급증한 이유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크게 띈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인용된 소식통 중 한 명은 건설 비용 증가분이 전체 비용 상승의 80%를 차지할 것이라며 원자재 비용이 훨씬 더 비싸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테일러 공장 건설이 지연될수록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겠다며 추정치가 유동적일 수 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늘어난 공사 비용은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보다도 클 것으로 보여 우려됩니다. 미 상무부는 건설 비용의 최대 15%까지만 지원하는데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는 직접 보조금은 최대 3조 원대가 예상됩니다. 보조금 직접 지급과 대출 보증 등을 포함하면 약 7조 원대로 늘어나지만 이는 이번에 늘어간 공사비 10조 원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에 삼성이 미국 내 투자를 완전히 철회해버릴 수도 있다며 친정부로 유명한 미국 안보 전문지마저 바이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친정부 채널로 유명한 미국 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인텔보다 한국의 삼성과 SK에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인텔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꿈은 결실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실적 기반을 유지하는 데 고전하는 인텔이 미국의 지원 정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정부가 세금을 들여 인텔을 지원하는 목적과 효과가 모두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의 삼성과 SK의 뒤통수를 치면서까지 인텔을 살리려다가 한국이 투자를 철회해버린다면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고 예리한 분석입니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결국 대부분의 반도체 생산은 여전히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자국 공장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바이든의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인텔이 모든 자금 연력을 소진하게 될 2030년까지 투자를 지속한다고 해도 삼성전자와 TSMC 등 상위 경쟁사를 따라잡기는 엿부족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들의 주요 고객사를 빼앗아올 만큼 충분한 생산 능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기술 발전 속도도 늦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내셔널인터레스트는 결국 미국 정부가 인텔과 같은 자국 기업을 통해 첨단 반도체 기술과 생산 능력에서 자급 체제 구축을 노리는 일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초미세 공정인 3나노 파운드리가 가능한 곳은 오직 삼성전자와 TSMC입니다. 삼성과 TSMC는 지난 수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2나노 반도체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인텔은 이보다 더 앞서 1.8나노 파운드리를 2024년부터 선보이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3나노는커녕 7나노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던 인텔이 갑자기 꿈의 숫자인 1.8나노를 그것도 1년 안에 만들어 삼성전자와 TSMC를 한 번에 따라잡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TSMC를 단숨에 따라잡겠다는 바이든과 인텔의 계획은 뜬구름을 잡는 헛소리라 평가했습니다. 차세대 미세 공정을 실제로 파운드리 사업에 활용하려면 충분한 양산 능력과 수율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인텔의 수준은 삼성과 TSMC에 한참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더군다나 3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ASMA사의 EUV 장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ASMA사의 EUV 장비는 1년에 50에서 60대밖에 생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ASMA 계약을 체결한 곳에 넘기고 나면 더 이상 물량이 없습니다. 비중을 보시면 대만과 한국이 거의 다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텔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는 뜻이죠. 최소 앞으로 10년 동안은 말이죠. 게다가 ASML의 베닝크 CEO도 한국에 수천억 원의 투자를 발표하며 한국 기업과의 밀월 관계를 대놓고 공식화했습니다. ASML은 경기 화성의 1만 6천 평방미터 규모로 심자외선 DUV EUV 노광 장비와 관련한 부품 등에 재제조 센터와 첨단 기술을 전수하기 위한 트레이닝 센터, 체험관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극비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에 절대 제조 센터를 짓지 않았던 ASML이 한국에 올인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공개된 한 장의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ASML의 베닝크 CEO가 어깨동무를 하며 찍은 사진 두 사람은 정장 자켓도 입지 않았고 넥타이도 매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가 얼마나 편안하고 친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ASML의 나라 네덜란드 네덜란드 총리까지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나 한국과 네덜란드의 특별한 관계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파고될 틈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삼성은 미국에 추가 투자를 하는 대신 한국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기로 한 삼성전자를 놓쳐버린 바이든 바이든이 큰일 났습니다. 바이든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던 미국 공화당이 이번에 삼성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놓친 바이든의 어이없는 비통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파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바이든의 탄핵 절차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국정연설 중 바이든 너는 거짓말쟁이야 라고 외치는 의원들마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로부터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하는 바이든 이제 사실상 호수아비가 된 셈입니다. 그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바이든이 속한 정당 민주당이 직접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100% 질개 뻔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탄핵 절차는 미국의 하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원에 어떤 의원이든 탄핵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하원법사위원회의 과반수가 탄핵안에 찬성하면 모든 하원의원들이 탄핵안에 대해 투표를 합니다. 과반수가 탄핵안에 찬성한다면 당사자는 공식적으로 탄핵당한 것입니다. 이때 당사자는 바로 자신의 직위를 잃지는 않습니다. 하원에서 공무원이 탄핵당하였다면 그 다음은 상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하원이 탄핵안을 제출하면 그 다음 날 오후 1시부터 상원은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만약 67%의 상원의원들이 유죄 선고를 한다면 탄핵당한 당사자는 직위를 잃게 됩니다. 하원은 이미 공화당이 잡고 있고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 이상이지만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삼성과 SK 심지어 TSMC의 투자마저 통째로 잃어버리게 될 위기에 처하며 미국인 일자리 수천만 개를 날려버린 바이든 이러한 바이든을 계속해서 보호하다가는 당장 내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참패를 당할 가능성이 너무나 커져버렸습니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미 바이든을 손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RA 세부지침이 발표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전부 기업들의 입장이 대거 반영됐다며 환영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선 삼성 SDI SK몬 등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당초 우려했던 바와 달리 공정을 바꾸거나 북미 진출을 서둘러야 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 느데요. 배터리 제조사를 대표하는 한 업체의 관계자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지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모두 북미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배터리 제조사들이 IRA 세부지침을 발표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타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IRA 세부지침에 따르면 배터리 부품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하거나 조림한 부품을 50% 이상 사용할 때에만 새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비율은 매년 10%씩 증가하여 2029년에는 100%를 달성해야 새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엘지앤솔 삼성 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설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지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엘지앤솔의 경우 GM과 합작해 설립한 공장 3개 중 1기와 2기를 가동 중이고 2023년 생산량이 55GWH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3개 공장을 모두 가동하면 엘지앤솔의 북미 지역 생산 능력이 연간 127WH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엘지앤솔은 최근에 미 애리조나주에 7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북미 최대 규모의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지난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가 중단했지만 최근 기존 투자 규모의 약 3배 투자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업계에서는 엘지앤솔이 IRA의 세부 지침을 긍정적으로 예측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도 최근 스텔란티스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북미 지역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K온 역시 에코프로BM 포드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북미에 진출하는 등 북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세부 지침에서 한국 배터리사들의 칼중국 전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IRA에 따르면 중국이 우려 국가로 지정되면서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중국산 제품을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엘지앤솔의 2022년 4분기 실적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예상 배터리 생산량은 폴란드와 북미를 합친 것보다 중국에서의 생산량이 더 많은 사망인데요. 삼성 SDI 역시 20개의 종속기업 중 중국에 위치한 3개의 법인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는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계는 향후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리스크가 크겠지만 이번 세부 지침 발표로 일단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른 배터리 업체의 한 관계자는 IRA 세부 지침 발표로 광물 및 부품 규정이 명확해져서 업계 내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었다고 보고이 됐다면서 이후에는 미국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사항 발표를 앞두고 국내 배터리 제조 관련 업체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IRA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시행된 법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금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미국에서 친환경 전기차를 구입하면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금 기준이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 생산 국가에 따라 구분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정부는 법안을 완화했고 IRA 세부사항에 따라 국내 배터리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북미 시장 점유률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업계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MPC는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도 기존 IRA에 따르면 배터리 셀의 경우 1kWh 당 35달러를 배터리 모듈의 경우 1kWh 당 10달러의 금액을 세액 공제 형태의 보조금으로 전극활물질의 경우 업체가 발생시킨 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업계는 기존 법안대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LG에너지 솔루션이 기존 투자 금액의 3배 이상을 들여 미 애리조나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AMPC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냐고 예측했습니다. 기존 법안에 따르면 LG엔솔이 7조 2천억 원을 들여 공장을 설립할 경우 1년에 약 2조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터리를 구성하는 소재인 양극재, 음극재 등이 핵심 광물 지위를 유지할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기존 법안대로 핵심 광물로 분류된다면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극재, 음극재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된다면 북미 지역에서 생산할 경우에만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배터리 관련 업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계자는 세부 사항이 나와야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의 조달국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주로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에서 니켈, 리듬 등의 광물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업계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이뜰 국가가 광물 조달국에 포함되면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북미 시장 점유률이 확대되고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광물협정은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광물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도 세제 해먹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이 세제 해덕을 받게 되면서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도 광물 조달국 범위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IRA가 FTA에 위배된다며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수정된 IRA가 우리나라 기업들에 유리하다며 양극재, 음극재 등 배터리 소재로 북미에서 만드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둘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림하는 상황에서 IRA 세부사항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반초 IRA는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금 대상에서 제외해 차별 논란을 불렀으나 이번 세부 지침에는 한국 업체들의 입장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등장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50% 이상이 북미산 부품이거나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가공한 광물을 40% 이상 사용할 경우 전기차 한 대에 각각 3,750달러씩 최대 7,500달러 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연도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아지는데 핵심 광물은 2027년부터는 80% 이상 배터리 부품은 2029년부터는 100%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선 한국 업체들은 현재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상 보조금 지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재무부는 발표한 지침 규정에서 배터리 부품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셀, 모듈 등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음극판이나 양극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구성재료는 배터리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한국 업체의 경우 구성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은 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라면 한국 업체들은 현재의 공정을 바꾸지 않아도 IRA에 따른 보조금 지금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핵심 광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되는데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이 그간 요구해온 내용이 대체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한편 이번 세부 지침이 적용되면 북미 최종조림 규정만을 충족하며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전기차들 중 일부는 혜택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의 일부 모델이 새 공제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테슬라는 모델 3RWD 후륜 구동에 지금되던 미국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혜택 대상 모델은 내달 공개될 예정으로 엘치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SK온 등 한국 배터리 3사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2032년까지 90조 원대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발표될 구체적인 무료 국가에 대해선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으로 삼성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지역 총 생산 능력은 554GWH에 달하는데요. 엘치에너지 솔루션화 SK온은 북미에서만 각각 293GWH와 181GWH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으로 33GWH를 확보했는데 여기에 제너럴 모터스 합작 공장이 성사될 경우 최대 50GWH의 생산 능력이 더해져 총 80GWH를 갖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앞다퉈 북미 시장에 진출한 덕분에 IRA의 첨단 제조 생산세 공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세를 생산할 때 1KW당 35달러 배터리 모델은 추가 1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은 3사의 AMPC의 보조금 규모가 90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향후 다른 완성차 업체들과의 험업이나 공장 증설이 진행될 경우 보조금 수준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것입니다. 다만 중국 광물 의존도를 줄이는 숙제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과 관련된 해외 우려 기업으로부터의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수금을 금지하거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조항들을 당장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해외 무려기업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봐야겠지만 현재 수산화리듬, 탄상망간, 황산코발트, 인조흑연 등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공급망 다변화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 SDI가 지난해 유럽과 미국의 연구개발 연구소를 잇따라 설립한 데 이어 모레 중국에도 RD 연구소를 설립하며 글로벌 RD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는 중국 상해에 SDI RD 차이나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는 독일 미네네 SDI RD 유럽을 다음은 미국 보스턴에 SDI RD 아메리카를 각각 설립한 바 있었습니다. 삼성 SDI는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거점의 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글로벌 RD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별로 특화된 배터리 공복 설비 차세대 전지, 소재 기술 등과 국가별 강점 기술들을 조기에 확보해 초격차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미국 또한 이러한 삼성의 독자적인 플랫폼의 보조금 기준을 완화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등장했는데요. 삼성 측은 중국의 무수 대항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뜻과 기술을 확보하고 업체 동향을 파악, 연구소 내 배터리 소재 검증 맵을 구축해 신규 기능 성적아 소재 발굴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또한 앞으로 대학들과 산학 협력 과제를 수행하고 자체 핀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신소재 발굴에도 밥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 SDI는 업계 최고 수준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며 미래 성장 동력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시된 삼성 SDI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 SDI의 연구 개발비는 1조 76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삼성 SDI는 서물대, 포스덱, 카이스트 등 국내, 해외 유수의 대학들과 배터리 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박사금 인력을 대상으로 테크 커리어 포럼을 개최하는 등 2030년 글로벌 톱티어 회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 우수 인재 확보와 양성의 총력을 기무리고 있어 미국도 이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었습니다. 삼성의 미국 투자 철수 후 중국 및 유럽의 대규모 투자 깜짝 발표로 바이든이 긴급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미국을 세계 최고 수준 전기차 생산시설로 만들겠다라고 선포하며 미국의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발표한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그런데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최근 바이든 미국 대동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깜짝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의 뒤통수를 때린 바이든의 역으로 초강력 뒤통수를 때려버린 것입니다. 현대차의 미국 엘라베마 공장은 지난 2월부터 제네시스 gv 70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정부가 작년 8월부터 시행한 IRA 인플레이션 감추법에 따라 한국 전기차로 첫 번째 보조금을 받는 차가 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1일 현지 시각 전기차 배터리 관련 IRA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예산은 빗나갔습니다. 북미 현지 생산이라는 기본 조건은 충족했지만 gv 70에 탑재된 배터리 요건이 안 돼 7500달러 보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gv 70에 들어가는 sk-ion의 배터리는 중국에서 배터리 세를 만들어 국내로 들여온 뒤 울산 공장에서 차량에 넣을 수 있게 배터리를 완성해 엘라베마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런 탓에 IRA 세부 요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 약 99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탑재된 배터리가 북미에서 생산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쓸 경우 3750달러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써야 나머지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초 자동차 업계에선 gv 70이 미국 내 생산이란 요건을 갖춘 만큼 보조금 대상이 될 거라 예상했지만 IRA 배터리 관련 세부 규정이 예상보다 더 까다롭게 정해지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 셈입니다.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의 지난 5년간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 2018년 1493대에서 지난해 58,028대로 기적같은 속도의 성장을 거두고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 전기차들을 모두 무시하며 떵떵거리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조차 현대차가 자신의 유일한 라이벌이라며 극찬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한국 브랜드의 무서운 질주가 무서웠는지 바이든은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현대차를 역으로 차별하는 황당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차들은 모두 천만원씩의 보조금을 받는데 현대차만 못 받은 데다 테슬라는 천만원의 보조금을 얻고 가격이나 전략까지 쓰면서 공격적인 판매에 나서며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급격하게 감소해버렸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1위 업체인 테슬라의 저가 공세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 일현지 시각 1분기 1에서 3월 판매량이 42만 2875대라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 36% 급증의 분기 기준으로 최다 판매 기록입니다. 1월 시작한 최대 20% 할인 전략이 먹힌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정부가 주는 천만원의 보조금까지 더해져 판매량이 급증한 것입니다. 결국 현대차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솔린 다음이 전기차라면 전기차 다음이 바로 수소차죠. 궁극의 기술 수소연료전지차 현재 수소차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현대차가 천문학적인 수소차 투자를 미국이 아닌 중국에 결정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에너지 기업 홍인그룹 엄주항운 기업 집탄 고빈 이하 홍인그룹과 수소연료전지차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바이든은 당연히 현대차가 미국에 수소차 투자를 할 줄 알았는데 현대차그룹이 바이든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것입니다. 합작사가 둥지를 틀 광둥성은 중국 최대 자동차 부품 생산기지로 꼽힙니다. 광둥성의 성도인 광저우에만 500여 개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외강하우 대만구 워랑호 대만구 광둥홍콩 마카오를 잇는 거대 경제거래서는 수소 클러스터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광저우시 황포구는 수소산업을 전방이 지원하는 수소식조항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HTWO 광저우는 이번 합작사 설립으로 광둥성 내 수소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현대차와 홍인그룹의 신화자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설립된 홍인그룹은 에너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며 수소기술 확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저우 버스그룹과 광저우시 최초 수소버스 시범노선 388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황포구에서 수소청소차 24대를 투입했습니다. 현대차는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입니다. 시장조사기관 S&E 리서치에 따르면 현대차의 넥소는 지난해 1에서 11월 1만 700대가 판려시장 점유율 54.5%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중국을 택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백조 원의 투자를 받아른 뒤 뒤통수를 치는 바이든의 황당한 정책도 크게 한몫을 했고 또한 사우디 중국현대차라는 어벤져스급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사우디의 아람코 기업가치만 1경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람코 이들의 자금은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 사우디의 아람코가 현대차와 손을 잡고 앞으로 글로벌 수소차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쉽게 말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아람코와 이미 수소차 기술 세계 1위인 현대가 만난 것이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그 누구도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어벤져스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사우디는 중국과 파격적으로 친민할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달러로 무역을 하던 사우디가 최근 시진핑이 사우디에 다녀간 후 중국 위안화를 사용하기로 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달러 패권의 도전장을 내민 중국이 자국의 주요 석유 도입처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역 대금 결제형으로 위안화 대출을 했다고 중국 수출입은행이 밝혔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14일 소셜미디어 위체들 통해 최근 수출입은행과 사우디 국영은행이 첫 위안화 대출 협력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다며 대출 자금은 양국 무역 관련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은 이번 대출이 자신들과 아랍권 금융기관 사이에 처음으로 실시한 위안화 대출 협력이라며 정책성 금융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1대1로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선상 국가 금융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해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결정은 미국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산업 특성상 후방 산업이 많고 그에 따라 1, 2, 3차 협력사들의 수와 그 직원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역대 대통령들도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챙기기에 바빴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는 순간 고용이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초토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수소차 투자가 미국이 아닌 중국에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한탄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어리석은 외교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 수십, 수백만 개가 날아가게 생겼기 때문이죠. 미국을 대하는 태도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사우디가 중국을 대변이라도 하듯 기습감산을 통해 미국의 뒤동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중동의 석유수출국기 95100에 러시아와 남미 국가가 참여한 오펙 플러스 오펙 플러스가 이 일연지 시각 하루 116만 배럴의 원유 추가 감산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인데요. 사우디가 주도한 이번 감산 결정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러시아와 중국에 밀착하는 추세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이번 감산 결정은 신뢰할 수 있는 미국의 안보 파트너였던 사우디가 에너지 정책에서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서는 상징적 순간이라고 볼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이션으로 극심한 고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우디의 기습감산은 미국의 치명타가 됐고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의 엉망징찬인 외교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삼성도 미국의 투자를 늘리는 대신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삼성 SDI가 중국 상하이에 초대규모 RT연구소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중국의 우수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특화 기술 확보 및 업체 동향을 파악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행보에 어쩔 줄 몰라하는 바이든 자 그런데 또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유럽과 일본에는 더 이상 알루미늄 제품에 매겨왔던 고율 관세를 없애주겠다고 했는데 한국산 알루미늄에는 반대로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업체들의 관세 부과에 대비한 현금 예치도 지시했습니다.